두 번째는 좀 내용이 두 번째는 굉장히 씁니다 내용이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논란이 일었어요 이게 한 이틀 동안 시끄러웠는데 놀이터가 무슨 유료 놀이터도 아니고 말이야 당사자는 아이들과 부모한테 사과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주자 대표는 외부 어린이들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놓은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일단 보시자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고요 제목은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 라는 거였습니다 청원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서 경찰에 놀이터 기물 파손으로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 5명이 놀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청원인은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급히 가보니깐 우리 애를 포함해서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것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기물 파손했다는 게 명분이잖아요 입주자 대표 회장 얘기는 진짜 했어요 기물 파손 그래서 청원인이 CCTV를 봐도 기물 파손 정황이 없었다 그리고 경찰도 기물 파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논리는 뭐였냐면 다른 지역의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기물 파손으로 경찰에 넘겼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쓴 글도 있어요 그 글을 보면 아이들이 우리가 쥐탈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서 나는 어디 어디에 산다고 하니까 어디 어디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이놈 XX 저놈 XX 커서 아주 나쁜 큰 도둑놈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할아버지가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다 나는 그때 너무 무섭고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썼고요 이후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시회의에서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 시설 외부인 통제권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아이들의 부모는 A씨를 협박과 감금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A씨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A씨는 우리가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민 아이들은 연령층이 0세부터 대부분 유치원생 이하다 놀이터는 우리 아파트 사람들의 고유 공간이다 주거 침입 때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거 침입 대상자가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럼 경찰 불러가지고 항의를 해볼 테니까 따라와 이렇게 한 것이라면서 내가 도둑놈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도둑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 뭐 있다고 내가 사과를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허위 사실을 나보고 인정하라는 건가라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어떤 아파트고 놀이터가 어떤 놀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외부 아이들이 와서 거기 놀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